떨어지면 실격처리되고 말을 탄 선수들의 기량과 기술을 채점해 우승자를 가립니다. 이번 종목은 올가미를 사용하는 타이다운 로핑입니다. 달리는 말에서 올가미를 던져 송아지를 잡은 다음 말에서 내려 송아지를 손으로 제압하고 송아지의 세 다리를 밧줄로 묶는 경기입니다. 다 끝나면 양손을 번쩍 들어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빠르다. 11.5초. 11.5초만에 저게 끝이 났어. 새들 브론커 라이딩은 정해진 시간동안 거칠게 날뛰는 야생마의 등에서 떨어지지 않는 경기입니다. 정해진 시간동안 잘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판들은 선수들이 몇 번이나 말이 등 위에서 점핑을 했는지 점수를 매긴다고 합니다. 말이 거친 모습을 보일수록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뒷다리 앞쪽에 등어리 쪽에 줄을 하나 맺는데 그 줄 때문에 말이 굉장히 갑갑해하면서 깃발을 계속 차는 거로... 말이 난폭하게 날뛰는 것은 배를 조여 고통을 주는 역구리 덫 때문이었는데요. 덫을 빼고 나면 말은 어느새 온순한 동물로 돌아옵니다. 이 때문에 잔인하다는 비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관람객들처럼 저도 로데오 경기장에서 저녁 시사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들인데요. 미국 음식답게 빨리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네요. 계속되는 경기. 스티어 레슬링은 파트너와 함께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말에서 뛰어내려 황소의 뿔을 잡고 제압하는 경기입니다. 가사lem은 강한 자고고기와 dapat 맞고 마실 수 있습니다. 가사는 바로 앞에서 몸을 움직이는 거죠. 하사들 보면 몸이 고향을 움직이는 겁니다. 앞에서 앞에서 몸에 쥐이 갑자기 구멍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내들이 퇴속이 없지 않습니다. 도대체 귀들에게 변하는 이슬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노데오 경기장의 해설자를 만났어요. 아주 해설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노데오 경기는 팀을 이루어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팀 노핑은 두 선수가 한 조를 이루게 되는데 한 선수는 올가미로 소의 머리를, 다른 선수는 올가미로 소의 뒷발 두 개를 묶는 종목입니다. 각각의 선수들은 올가미를 세 번만 던질 수 있고 경기 중 소를 바닥에 쓰러뜨리면 실격입니다. 많은 관중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경기에 집중했는데요. 노데오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데오 경기장의 선수는 올가미로 소의 주인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놀랐습니다 2초만에 그냥 바로 떨어지는데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 카우비 모자 대신 안전물을 쓰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특히 불 라이딩 선수들의 경우 부상에 위험이 있어 안전물을 착용하는데요 날뛰는 황소 위에서 몸통에 묶여있는 줄을 한 손으로 잡고 일정시간 버텨내는 경기입니다 카우보이가 여자도 있을 수 있고 남자도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강인한 정신을 이들에게 부여하고 또 예전에 서부 개척 시대에 있던 그런 강인함을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부러집니다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던 것처럼 청교두들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온 것처럼 오리건 트레이를 통해 서부에 정착한 사람들 새로운 곳으로 향했던 그들의 개척 정신을 품고 오리건의 아침을 향해 떠납니다 1차 아하 oh come on come on let's get something started yeah come on come on that's the cymbal that's the mascot whoa we gonna rock oh we gonna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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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ought i'd go crazy when you said goodbye i didn't have that far to go but i made a wrong turn somewhere in the night down a long and lonely road to honky to you